메모장을 쓰는데요. 메모장의 바탕이 흰색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이 상당히 아픕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톱니바퀴가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앱테마가 있고, 글꼴이 있고, 자동줄바꿈이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앱테마를 클릭하면 밝게, 어둡게가 있습니다. 어둡게 이렇게 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메모장 시작시가 있는데, 메모장 시작시는 새창에서 열건지, 이전 세션의 컨텐츠를 열건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볼게요. 어떻습니까? 밖으로 나갔더니, 지금 아까 있었던, 아까는 바탕 자체가 흰색이었기 때문에, 눈이 상당히 오랜 작업을 하면 아팠는데, 이제 눈이 덜 아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모장에서도 바탕화면의 색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